아 여기는 송도 국제 캠핑장 입니다 예 예 선전해 주는 거에요 예 선전해진 겁니다 예 선전해 주는 거에요 여기는 골프장 아 저게는 골프장이 보이네 이야 골프장 엄청 크게 지났네 엄청 크게 지났네 4 4 4 5 4 4 5 5 5 5 5 5 5 6 5 너무 좋다 열매가 빨간이 저긴가봐 펜스 나무가 캠핑하러 온 사람도 있네요 어서오세요 네 아 여기 캠블링 갖다 놓구나 갖다 놓고서는 이렇게 서는구나 어디로 가려고? 왜 그 길도 아닌데로 내려가 이리 가야지 여기야 여기도 길이라고 어디가 길이야? 거기 다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 캠핑 아 이렇게 내려간구나 아 여기 이제 많이 변했네 낯가려 불렀어? 낯가려? 가다가 아주 좋습니다 가다가 아주 좋습니다 가다가 물이 안 빠졌네 물 나갔네 물 나갔죠? 응 저쪽에는 물이 있어 고기 나갔네 하다 사기 고기 마늘 고기 고기 으 으 으 으 으 성도 신도 씨 캠핑장 입니다 우승 카라 반 같고 얼마라 그랬죠 아 주말에는 16만원 이랍니다 그 평일에는 아 평일에는 9만원 우리가 이게 딱 잘해 놨네요 아 으 으 으 으 으 이게 뭐야 무대야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구멍이 어디야 저긴가 이쪽인가 본데 이렇게 빌려가지고 내나가? 아 이렇게 만들어놓은거야 한 세트를 빌린다고 그럼 한 세트로 놔요 생각을 못оны 잡아놓은 게 아 이제 가지고 Aires 아 이제 여기 다 있네 화면 안 돼 음 매점 매점 고기장 나가 아 여기 이마트에서 저기를 체험 해갖고 하는구나 여기 비가 없네 엄청 많이 일어났네 아 이거 일어났네 아 저걸로도 장난이구나 집에서 뭐하는거야? 먹는거지 아 이거 초고기장 찍어서 그냥 먹는거야 이렇게 많은데도 안잡히네 하아 이게 빠르니까 안잡히는구나 여긴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놀다가 불어넘는데 무대 여기 있네 여기 빌려서 놀아서 빌리는게 아니라 여기 악기 다 여기 안에 있네 저 안에 스틱하고 다 들어있는거지 이런 놀이터야? 어? 어린이 놀이터야? 막 들타고 올라가는거지 뭐 어? 그대로 쏘라이? 오케이 뒤를 타고 올라가는거야 왜달리고 거기서 여기서 봐 오케이 오케이 나도 다른 한을 찍을까?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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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통도 안으로 더 들어가 아무도 안으로 더 들어가 봐 이걸 잘나오더만 어? 송순이가 찍으라는 식으로 찍으라고 어? 저 뒤로 더 들어가 으 으 으 으 으 으 그쪽에서 안좋아 와 이렇게 안좋아 이리와 같이 찍었지? 여기 다 뒤에 있어요 끝난 거 아니야? 찍었어? 아니 비디오로 찍었어 비디오로 찍었으니까 애들 노는 그런다고? 응 애들 노는 거 아니 예 안녕 자 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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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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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